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미이어 시청자 여러분 8월 12일 시사노구리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를 싹 물리치고 나오셨습니다. 메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뭐 좋고요. 회사 안 나오고 집에서 놀면 뭐든 좋죠. 아니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는데 아무 통계도 안 잡히고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걱정이라고 지난주에 김선민 의원님 나와서 아주 걱정 크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정말 좀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청자 댓글에 썸네일 제가 저거 우수삭으로 뽑고 싶어요. 드디어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확 와닿습니다. 메부리님 오늘 다룰 이슈요. 예예예 권익이 이제 성함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국장 극단적 선택이 일판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도대체 명품백이 없었으면 김 국장의 죽음이 있었을까 이 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좀 끌어넘치고 있고요. 예예예. 두 번째는 공직사회가 굉장히 지금 카우스 상태입니다. 그렇죠. 카우스라고 하면 유식한 얘기고 지금 정말 혼란과 혼돈인데 안 혼미 상태. 예예. 그 아니 자기 업무에 성실했는데 결국은 부당한 압박을 받고 그리고 자살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저는 그래서 사실은 채혜병 사건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우리 중령분도 제가 사실은 걱정 많이 해야 되고 주변에서 관심 가져야 된다. 혼자 버티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분도 아마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담대해 보이지만 이런 조사나 이런 환경에서 강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요. 사실은 전직 권익위원장님, 전연희 위원장님을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최고의 선거로 너무너무 바쁘고. 예예예. 그래서 이따가 5분에, 10시 5분에 전화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대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걸어볼까요? 걸어볼까요? 뭐 되면 바로 하죠. 자, 전직 권익위원장님, 전연희 위원님 전화 연결 중입니다. 시사 너구리 별걸 다 해요. 안녕하세요. 예,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오늘은 또 어디를 얼마나 또 유세를 다니셔야 됩니까? 네, 오늘은 그 우리 권익위 국장님. 예, 예. 김선영 국장님. 예, 예. 네, 그분의 억울한 조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예, 예. 특검을 실시하라는 욕구를 담은 1인 시위를 하러 오셔서 아, 어디로? 네, 제가 빼갑니다. 아, 용산으로 가세요? 네, 네. 예. 아이고, 날도 더운데.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사 너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좋은 소식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아픈 뉴스로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돼서 정말 괜히 송구해요. 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예, 국민적 공범 그리고 공직사회의 일대 혼란 두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극단적 선택이 있었으면 전 의원님, 책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한 세 명만 좀 골라주시죠. 저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 강직한 전문 국장의 수검을 초래한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100 수수 책다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위선에 건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내 생각은 달랐다. 그러나 반대할 수 없었다. 양심에 반해서 괴롭다. 이런 취지의 말을 많이 주의했다. 예, 예. 그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원칙과 다른 그리고 법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 원인자인 김건희의 명품 100 수수 이런 게 총체적으로 소신의 반환을 결정을 하게 한 국장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이 젊은 국장의 죽음을 초래한 책임자다. 1. 김건희 2. 윤석열 3. 권익위 수뇌부 그런데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족들은 지금은 아마 너무 황망하고 또 너무 괴로워서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힘들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지켜달라 이런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정무위에서도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정무위 차원에서 죽음의 진상 규명을 하는 청문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옥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에서 이게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에서 진상 규명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이 권위기에서 이 사건의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게 된 진상 그리고 일종의 불법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 그리고 이런 결론을 이루기까지 그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건희 그리고 또 실제로 상탁금지법 위반을 한 윤석열 대통령 이 3자 부패 커넥션에 대한 특검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실시되면 이 철문 국장의 억울하추감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또 법 사이에서 진상 규명할 수 있도록 제가 착각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의원님 어쨌든 사람에 관한 거라 김 국장님 어떤 분이셨는지 혹시 의원님 위원장님 재직 시절에 에피소드나 혹시 관계 측면에서 목소리가 떨리셔서 제가 여쭤보기가 조금 죄송스러워요. 지금 울고 계세요? 네. 우리 국장님만 생각하면 목목하고 진짜 절로 눈물이 나는데요. 이분은 정말 보기 드물게 강직하고 원칙과 소신이 뚜렷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권익의 부패방지 업무만 거의 20년 이상을 종사하면서 권익의 역할과 또 이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과 다르게 이 위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종결 처분을 하게 한 그리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척 괴로웠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권익에 재직을 하면서 그래서 이 공직자의 반부패와 창념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권익위원장 할 때가 논문에 관해서 저한테 의견도 많이 구하면서 박사가 되고 논문이 통과되면 그걸 제일 먼저 저한테 갖고 와서 사인을 해서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보면 공적으로 위원장과 국장급 공무원의 관계도 있지만 철학과 신념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떤 연대 같은 것도 좀 있었네요. 논문 같은 데 이렇게 의견도 구하고 또 논문 통과되면 가지고 와서 사인도 받고 싶다. 인정으로 제가 권익위 내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아끼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아휴 참 뭐 말씀을 이어가기가 참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의원님은 이제 싸우셔야 돼요. 너무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기운 내시고요. 그래서 제가 싸울 생각입니다.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 그냥 허투루 흘러가게 하지 않을 거고요. 반드시 책임질 자들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 시일 앞에 가서 진상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의 자제를 요구하는 그런 1인 시일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용산 금방 지나가시는 분들은 혹시 전현희 의원 1인 시일 하는 거 보면 자동차 클락션이라도 좀 올려주고 호응 좀 해주세요. 공직사회도 굉장히 이게 조용하게 판문이 엄청난 게 일 것 같아요.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정무직들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직사회를 압박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들이 소신과 다른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뿐만 아니라 방통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경찰, 검찰, 사회 곳곳에 감사원 이런 기관들이 그런 정권의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고위직, 정무직들을 통해서 공직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생각이 달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말이 하고 있는 이런 공직자들이 많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 국장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상징적인 희생자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직자들 힘내시라고 정말 응원 드리고 싶고요. 제가 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1승 인사를 경례를 드렸는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우리 공직자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또 우리 민주당 또 제가 상퇴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 반드시 정의가 이기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힘내시라 1승 인사를 경례를 드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 초신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과 내적 갈등을 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힘내시라고 똑같이 필승 경례를 드립니다. 지금 경례 붙이시는 게 눈에 보여요. 제 눈에는. 그 고통에 절대적인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김국장님 죽음 뉴스를 보면서 우리 전현희 의원님도 권익위원장으로 계실 때 적어도 이보다 더 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통이. 그런데 사러 돌아오신 거죠? 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당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잔인했던 것 하나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추간과 같은 공포로 제가 당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웠고 두렵고 이러다 취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죽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늘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래도 무리에 싸우고 무릎 꿇지 않겠다 각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그래도 마무리니까 인사하시고 오늘 경선 지금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요. 4등, 5등 어제는 5등으로 가셨던데 괜찮으세요? 이제 서울만 남았는데 누적 순위가 6위입니다. 아이고야. 순위에서 미끄러졌고요. 지금 저를 향한 좀 이해할 수 없는 허위 가짜뉴스 맛봐도 아까 지금 계속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동지들이 검사탄에게 불참했다고 그 경위 다 설명됐던데요. 더군다나 제일 강경파원 세 분이 안 하셨더군요. 김연, 최민희, 전현희 세 분이 저희들이 반대하거나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자신들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 중에 본회의 시간, 대체 시간을 놓친 건데 물론 불찰이고 송구하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 탄핵에 반대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 것은 법사위에 보내서 검사 탄핵을 절차를 밟는 데 찬반 의사를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에서 표결된 그 검사 탄핵 사안이 법사위로 넘어와서 수요일 날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검사 탄핵을 법사위 청문회에서 하는 당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사위 청문회에서 검사 탄핵 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찬성하고 제가 직접 그 탄핵안을 통과시킬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검사 탄핵을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 정황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3교시 수업 끝나고 그냥 4교시 수업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3교시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김현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에서 의원님은 법사위에서 3교시 수업 마무리하고 4교시 가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미리 언제 몇 시에 법 본회의가 개최한다. 이렇게 예정이 된 게 아니라 양당이 국민의힘이랑 협상을 하면서 언제 본회의가 시작이 된다.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모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그 시점을 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직접 뭐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제가 두 번째 대정부질문 하는 이제 당사자라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본회의... 뭐 지지자분들 상황 파악 잘 하실 거로 믿고요. 네. 네. 지금 댓글에도 우리 의원님 응원하는 지금 메시지가 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네. 네. 저희가 오늘 남은 방법 때문에 더 길게는 좀 어렵고 이따가 1인 시위 하시는 시간이 오후 2시예요. 가장 더울 때인데 건강 잘 조심하십시오. 네. 네. 의원님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뭐 사실 나오셨어야 되는데 나오시고 하프셨고 오늘 월요일이라 국회 워낙 일정이 많지요.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번 주 저 일요일이면 다 끝나는데 와 시간이 지금 10시 20분으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슈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라 일단 오늘 시간이 30분까지라서 맛보기 일단 하고 또 내일 이야기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여야 모두로 지금 웅성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그 윤석열은 왜 김경수 지사를 복권 해주려고 할까 이게 이제 포인트 1이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쪽에 떨어지기 전에 여권 참호 안에서 터져버렸어요. 아니 제가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구리님한테 김문어화해서 그래서 유난 이렇게 봉합된 러브샷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여쭤더니 한 열흘 그러셨어요. 진짜 한 열흘 걸린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유난 갈등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 사면 방침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는 아마 안중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야권을 이재명 쪽과 반이재명 쪽 뭐로 이렇게 갈러치기 하는 소위 수박과 멜론 싸움을 부추기는 어디다 던져야 이게 효과적으로 터질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호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와서 결국은 토치카 안에서 참호 안에서 터졌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대표의 도발이죠. 그렇죠. 아니 저는 좀 물색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이것도 대통령이 복권하는데 좀 상황을 보고 반발해야지 어떻게 판을 자기 수만 있냐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점점 정치꾼이라고 할까 내지 정치의 묘한 점을 깨달아가는 것 같은데 이 포인트 2는 그러면 한동훈은 왜 무엇 때문에 반발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예요. 야 대장은 나야 사면 복권 이런 건 내가 결정해 저쪽에다가 폭탄 하나 던져야겠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권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과제들을 정리를 하려는 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왔다. 무엇 때문에 반발했을까? 저는 지금 보면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6, 7% 나오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르냐 묻으냐 해서 한 27%, 8% 정도. 한때 갤럽에서 21%까지 갔다 와서 좀 올라오죠. 한편 대권주자로서 한동훈 지지율은 20% 전반대거든요. 22, 23%.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차이가 나게 지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은 별로 맘에 안 들지만 보수 야당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유권자층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상의 36%, 7% 이 사람들의 지지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지사 3년에 반대하고 나왔던 복권에. 복권에. 왜냐하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당연히 김경수 지사 복권에 반대하죠. 그런 사람 왜죠? 이런 심리인데 이거에 대표자로서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그런데 먹힐까요? 더군다나 나름 이번에는 봉황의 뜻이 담긴 작전이었는데. 저는 적어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한테는 먹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한테 윤석열은 버린 카드예요. 그러니까 너는 총선 패배한 놈이야. 너는 이 기반을 가지고 총선을 말아먹은 놈이야. 죄송합니다. 국가원은 놈이라고. 이 사람들로 빙의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런데 누구 없을까 하는데 한동훈이 제법 내 정서를 잘 반영해주네. 자 우리 그러면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나 다음 주 초에 여론조사 한번 보죠. 저는 단 1%라도 한동훈이 플러스 될 걸로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복권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 권한이니까 하겠다고 쓰인간 고. 설마 한이 반대한다고 윤이 이걸 처리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리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장 없는 사람 되는 거죠. 아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머리를 썼다. 복권은 복권대로 하시고 나는 반대 옷이다 해서 내 지지층 모으고. 그렇죠. 오 머리 굉장히 나름 돌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꾼 내지 정치인이 돼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포인트 3. 이제 야권으로 와야죠. 분위기 묘해요. 우선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때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 오케이 후보자들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실장이 얘기를 했죠. 다른 라디오에서. 내일 모레 나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대권 우리 창고에 민주당 쪽 야권 창고에 대권 주자 이름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지 창고에. 이제 김두관 지사가 좀 몇 사람 거명을 했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탄희 의원 박용진 임종석.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분들이 박용진 임종석에서 좀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 또 이탄희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누가 봐도 그러니까 친 이재명이든 반 이재명이든 반대 없이 이견 없이 야권의 차기 주자로 올 수 있고 사람 많은 게 사실 뭐 민주당의 장점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좀 꼽아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 많을수록 좋으니까. 여기서 거론 안 되는 분은 서운해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이런 거론은 많을수록 좋아요. 짧게 해주세요. 당사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창고에 이렇게 물건이 많다. 이건 좋은 일이죠. 우선 이재명 대표 유사시에 대한론 1번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지금 수석 최고위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탄희 의원과 함께 차세대 리더로 항상 거론되는 김한규 의원 있고. 그다음에 호남권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일정하게 대표성을 인정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나 강기정 광주시장 이런 분들이 있죠. 아마 김관영 지사나 강기정 시장 가지고는 또 감문을 받기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도 다 자산이에요. 전략 자산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어떤 분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분들은 같이 싸울 장수들이지요. 아참 조국 대표도 또 빼놓을 수 있어요. 법려권으로 보면. 네 법려권. 그럼 더 나오죠. 나중에 한 번 있으면 따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포인트 사는요. 시청자 여러분 시산어구리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막상 김경수 전 지사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3월 달에 올 3월 달에 이제 런던하고 뭐 이렇게 유럽 쪽을 조금 가서 저자들을 좀 만나는데 김경수 지사도 저희 저자잖아요. 사람이 있었네 책이 7만 권이나 팔렸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김경수 지사하고 그 런던에서 몇 차례 이렇게 밥도 먹고 운동도 했습니다. 근데 운동이란 건 골프가 아니고 그 켄싱턴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사는 데가 런던에 있을 때 살던 데가 이제 서울로 치면은 독립문계에요. 독립문계. 거기에 이제 큰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죠. 근데 김 지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권을 3번 잡았는데 뭐 4번 잡는다고 한들 준비 없이 잡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번 집권하고 4번째 야당 입장에는 4번째 집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를 좀 허구잡아야 된다.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지 직업 공무원들이라든지. 지금 잡는 데는 성공하지만 좀 더 원만하고 짜임새 있는 국정운영을 허는 데 있어서는 여러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를 좀 보강하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정치를 하더라도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실제 런던과 베를린에서의 연구 주제가 주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런던 LSE에서의 연구도 그렇고 베를린은 특히 독일의 주요 정당, 특히 3인당, 에베르트 재단인가요? 아데나워 재단은 기민당 재단이고 에베르트 재단에서 어떻게 진보 성향의 파워 엘리트들을 훈련시키고 잘 배치하느냐. 요거를 아마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김경수네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권만, 물론 대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짐작에는. 대권만을 목표로 하고 모든 건 다 수단에 그치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쪽에 내용을 노리고 수류탄을 던졌다고 지금 우리 메구리님께서는 분석하셨고 자, 이쪽에선 내용이 날지 아니면 화목하게 앞으로 나아갈지는 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27분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슈를 잘 파주셨습니다. 메구리님. 예, 감사합니다. 메구리의 생각하고 정리하죠. 제가 생각, 슬픈 사행시를 지어볼까 했는데, 명품백 없었으면 김 국장 죽음이 있었을까? 참 인과관계잖아요. 그럼요. 진짜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분만 좀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통치체제가 이제 퇴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는 과정, 물러나는 후 등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예요. 진실을 누르는 쪽,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쪽. 이 두 쪽에 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까지 몰리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됩니다. 네, 지금 이 공포 분위기 혼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힘들 때는 좀 이야기를 하고 이웃들과 지금 상황을 우리 다 같이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산어구리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간인데요. 내일 또 뵙기로 하고요.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조국 대표님 8월 19일에 나오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 시산어구리 30분 아침에 저희 뉴스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할 거니 미리 시간 체크 잘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 네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저희는. 시산어구리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댓글. 저희 어설프게 하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우리님. 예.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